긴장하는 풍경하면 가마솥에 푹 삶아지던 돼지고기 수육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? 오늘은 수육을 더 맛있게 삶아볼게요 수육이 Pardoned 오해 murure 스파이크 그 위에 밥을 버린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분쯤 담았다가 깨끗하게 씻어옵니다. 잘 삶아지도록 반으로 갈라주고 양념소스를 준비합니다.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는데 된장만큼 좋은게 없습니다. 된장에 맛술과 마늘, 생강을 넣어준 뒤 사과즙도 넣어 농도를 붓게 섞어주세요. 삼촌 양파와 대파를 큼직큼직 썰어주세요 냄비 아래에 양파를 깔아주고 숙성해둔 고기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대파이불을 덮어주세요 냄비 아래에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양파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30분쯤 뒤 뚜껑을 열어봅니다 양파 가루를 식용유 100g 고추장 1-5T 건져내서 한김 식혀준 뒤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줍니다 된장소스가 고기에 배어 그냥 먹어도 간이 딱 좋고 물에 삶지 않아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맛있게 드시고 올겨울도 무사하십시오